2부에서 계속됩니다. 엄마 뭐해? 오야! 오야! 여기 방금 끼면 어떡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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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자! 봉순이랑 다같이 요가할까? 요가! 봉순아 요가하자! 이야! 잘한다! 오이도 쌓나요? 요즘은? 오이도 요즘에 삶아.. 어? 한입 먹고 넣는거에요? 어머 요리사가 좀 비위생적이네요 못먹겠어? 요게? 내려 내려 좀 큰 수 써야지 매워 매워? 안 매운데 안 매워 어디가?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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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이는 한방울만 하고 물을 섞어줘요 소파 소파야 앉아서 먹을래? 소파 예쁘다 예쁘다? 우울이 까꿍 까꿍 에이 아예 에히 아 сог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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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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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찍고 물어 안녕 너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끝이야 여기 다 있어 완전 그냥 일반인 것 같은데 일반인? 대구에도 좋은 데 많잖아요 아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일단 양이 괜찮네 그래? 먼저 맛있는데? 먼저 맛있어 음 맛있어 고기 아니야? 갖다 고기야? 어 그런 것 같아 음 콩고기 이런 거 있나? 네 맛있다 여기는 그 지금 제 절친 지금도 출산을 3일 앞에서 예림 예림 이모 여기는 사라씨가 하이 미국에서 오신 정말 갓 비행기 타고 내리신 미국 격뿐 저희는 지금 커피숍에 가고 있습니다 오예 오예 날씨 너무 좋아 날씨 진짜 좋다 콜라스 한번 한번 껴보자 나 어때? 오 잘 어울려 나 얼굴이 좀 길어가지고 예쁜데? 이거 마스크 벗어봐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 이거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거 알지 진짜 잘 어울려 아 진짜? 나 인터넷으로 만 얼마짜리 선글라스 주문해놨네 아니 이거 마스크 벗어봐 나 마스크 벗어봐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되게 핫플 온 것 같아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예뻐 뒷모습 아주 예뻐 뒷모습 아주 예뻐 나 마스크 벗어봐 아 마스크 벗어도 돼 밖에서 벗겨 이제 벗으로 돼 야 아 그러게 아기왕니? 난 끝까지 정광했다 넌 되게 크하다 언니 여기서 볼래? 오 예뻐 예뻐 센글라스 아까 선글라스 내리고 위에 쳐다보는 게 그거 90년대 구성 아니야? 어떡해 요즘 나인티즈 애들아 보고 계세요? 나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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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릴링 어우 내가 멀리서 왔다 내가 멀리서 왔으니까 내면들게 미국에서 왔는데 나보고 멀리서 왔어 니가 저희 멀리서 왔어 나인티즈 너무 모르는데 임신하지 어허 임신하는 사람 너무 조용히 져 너 손님들 오케이 자기가 뭐해 자기가 뭐해 확인 나 이거 원래 사주려고 했어 아니 오늘 모이면 너가 임신해 그래 맞아 너가 임신해 알았어 어차피 이끌었구나 we could go somewhere 내가 주문할게요 카페인으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카페인 해버렸어 그리고 이 깜짝잡한 너의 컵 좋은 머릿결과 이효리 눈 웃음 오빠 저희 그룹을 저는 얘가 이효리에요 그거랑 똑같네 이효리 컨셉은 이효리는 제주에서 올라서 서울치킨 하는거에요 지금 서울치킨 서울치킨 자구다 막 이런거 해가지고 찍고 난 자구다 자구 타입이잖아 자구 자유구이 자유구이 자구다 이렇게 사진 찍고 어디서 찍어야 되나 인트로부터 해가지고 서울치킨처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번 올려봐 자구다 진짜 악폴만 악폴도 관심이야 맞아 악폴도 관심이야 악폴이 하나도 없어 뻔뻔하게 좀 해야지 너무 착하고 순한 맛으로 하면 안되지 아니까? 오늘 하루만에 효리 이렇게 해서 올려 혜리 느낌 내고 어떻게 달아야 돼? 일단 선글라스 가져와 여기다 가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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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까지 끼면 더 아니 아니 아니야 김토박스야 그 정도를 리빌링 해줘야지 아 근데 선글라스 진짜 잘 안했네 괜찮네 오늘 젠틀머스 가겠네 어디 있지 젠틀머스 가 거기 거기 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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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거기 근데 거기 아직도 있어? 예 나 거기서 샀어 지금 그러면 가자 안 되겠다 그래 거기서 사진 찍기도 좋아 가자 네 오늘 해야 돼 네 왔는데 그치? 나도 선글라스 가사 살겠다 그럴까? 나 선글라스 가사 좋아해 나는 안경을 한번 사야겠다 오늘 촬영 감독님 너무 수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체킹 감성으로 좀 찍어주세요 음 구직 감성 구직 감성 나 약간 여기 ENFP ENTJ ENTJ 아 INTJ 그럼 다 이고 남아 아이야? INTJ들이 이 친구밖에 없대 이랑 밖에 안쓴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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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께 맞는 말을 안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이 요거 제이 계획형 다다다다 해가지고 엑셀 딱 만드는 마음 편하시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결과를 해야지 언니 우리 레츠고 우리 엄마 유리까지 어디가지? 우리 가서 야 최장 옷만 입고 가야 돼 지금 당장 갈 수 있으면 돼 나는 이제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 불안해 어? 불안하고? 오늘은 계획을 안 자기요? 핸들 제너 맞냐? 응 쟤네 머리 보여줄게 내가 제니 머리 제니? 핸들 제너 둘 다 우리 지금 이런 나이는 아닌데 한번 보자 하하하하 요 머리 다 사실 유행이잖아 옛날 머리 딱 그 시대 그 느낌이잖아 음 딱 다 오고 그 오렌지 쪽 언더구비 언더구비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오고 여기 살짝 이제 붑이 살짝 보이네 와아 똑같다 이거 보여줘? 옛날 옛날 우리 이거 2008년 2007년 2008년이다 2008년 1월 하하하하 멜랑멜랑 적어놨어 멜랑멜랑 뭔입이래 이거 나도 따라 사야 돼 손민수템이야 나는 이건 이거 신고 이건 메주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많아 아니면 그립톡 사 아니 나 그게 불편해 나 이거야 나 이런 것도 왜 모르고 사는 거야 나 유튜브 빨리 보기 왜 있는지 몰랐어 느리게 사는 사람 진짜 너무 좋은 유튜버예요 정의하는 내 유튜버도 이 두 배 속으로 본다 이러고 빨리 볼 아니 이유가 없어 아니 그리고 잘 들어야지 아 그렇지 답답해 근데 진짜 답답해 아니 요즘에 늦게 일어나서 다 봤을 거야 요즘에 일어나서 늦게 다시 늦게 일어나서 다 봤을 거야 늦게 일어나서 다 봤을 거야 그럼 그전에는 4시에 일어나서 한 10시나 11시에 자서 4시 반에 일어나는 걸로 4시 반? 응 4시 반이 기준이 앞돈다 왜냐면은 삼성 삼성 부장님이 지금 클래스 알겠지? 콜라스 알겠지? 콜라스 가도 돼요? 샤워는 그냥 다른 걸로 자기 리추얼을 만드는 건데 아니 우리는 유튜브용으로 봐가지고 스무디 걸어 마시고 역시 부장님의 삶이랑 필난놀이랑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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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몇 년 차죠? 16년 차 16년 차요? 16년 차 16년 차 지금 카생 사이버에서 계신 분 16년 차 갔습니다 아니 나는 일어나면 장기기 위해 뭐 하는지 알아? 로얼매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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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한 판 해야죠 자 여기는 합정 합정 합정역입니다 나 한 몇 년 만에 올게요 지금 이분들이 저 돈 쓰라고 지금 제 돈으로 바로 바로 잡혀질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핵심 너무 차면 안 돼? 와 이 사람이 진짜 깜짝색이죠 깜짝색 여러분 돌리면 응 아줌마가 애쓴 느낌이야 진짜 출출하니까 출출하니까 진짜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우리 밥 먹고 후식 먹은 사람들 맞지? 응 맞아요 이게 후식 이게 후식이야? 예 그럼 커피는 뭐야? 커피는 디저트는 뭐였지? 디저트 디저트 오 오케이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INTJ의 제너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게 진짜 별거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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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않았나? 이곳은 남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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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만 익히 있잖아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예스 그럼 이것도 그런 네 얘기해 두시죠 예?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플랜? 네 뭐 해야 되는 거? 나는 월터에 OTP카드를 메뉴한다 어 나는 영상들을 지우고 다른 핸드폰으로 옮긴다 오케이 출산을 매끄럽게 한다 출산을 매끄럽게 하면서 구기선영을 한다 단독방에 올리는 거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아이폰 프로 13으로 갈아탔습니다 파일이랑 다 넘기고 사진 지우고 하는데 몇 시간 소비했지? 한 5시간 이상 소비한 거 같아요 엄마 이제 봉 갈아탔다 드디어 잘했지 엄마? 뽕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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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구? 저거 누구야? 뽕쭌 뽕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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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쭌 어? 봉굴 선생님? 봉굴이 선생님 어? 어 봉굴 선생님 저기요 어? 봉굴 선생님 어?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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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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